걸리면 내 학교에서 끝장이다. 자택학이라고. 왜? 왜는 남자가 여자 아들하고 여장하고 여자 춤췄는데 그러면 뭐 내를 멀쩡한 남자 침략하겠나, 다른 아들이. 내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아니거든? 말끝마다 남자 남자가 그랬는데 누가 네 남자가 모른다나. 아니, 네가 내를 겁 많고 소심한 남자로 알까 봐 그런 거 아이가? 내가 너를 모르나. 네 어렸을 때부터 겁 많고 소심한 건 맞는데 그게 네가 남자인 거랑 뭔 상관이냐고. 그런 성격이면 남자애들 사이에서 엄청 괴롭힘 당하거든. 너도? 뭐? 아니, 뭐 옛날에 어릴 때. 뭔데? 뭐가? 누구냐고. 친 놈 아니가? 빡치게. 아니, 네가 왜 빡치는데? 몰라. 야, 너도 내 승수이라고 놀렸다 아이가. 야, 그거는. 아, 걸리며. 앞으로 나한테 걸리면 내가 책임짓게 됐지. 괴롭힌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말빨로 다 죽여줄 테니까. 알겠다. 아, 그러고. 네 네트워크는 왜 안 보는데? 아, 네트워크는 개박살났거든. 아, 맞나. 가면은 일부러 씹은 건 아니네. 아, 그래. 두 번 말하겠지 마지 말아줄래? 자리에 놨다 앉아라. 아, 됐다. 아, 다리 아프다 앉아 있어라. 아, 내가 앉을게. 아, 참아. 내가 특별히 양보했디. 야. 오, 차올나. 와서. 와, 소울이. 돌았나, 어? 신나간 소리 하지 마라니. 미쳤나. 아, 왜 날씨. 날씨가 좋아서 웃었다고. 아니, 주워 제대로 안 갖다 붙이나. 아, 나 제발 기분 잡지게. 시윤아. 안녕하세요. 니네 대회 나온 거 잘 봤다. 아, 죄송해요. 상도 못하고. 에이, 애한테. 우리야 뭐 어차피 졸업하지만. 땜뽀바에 없어진 건 좀 아쉽네. 대회는 떨어져서 재밌었지? 에. 도와드릴게요. 아, 됐다. 애한테 뭐 다 된 것 같다. 가봐래. 에. 구원금 통장. 잔액 확인 타임. 어서 left behind it. 야. 됐다. 됐다고. 230만원. 됐다. 분명 camarader. 됐다. 됐다. 13만원이다. 23만. 24만원. 2양의 1번 김시연. 이혜지. 쓰읍. 쓰읍. 하... 어? 오 씨. 양나영. 김도연. 광주연. 신명지. 정무실로 오세요. 방금 댐포반 이름 부른 거 아이가? 뭔 일이지? 그럼 가보면 알겠지. 아,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씨.